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나가게 되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공생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손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기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말씀 또 기적을 일으키자 이스라엘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 열두를 부르십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그것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이 장면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곧 이 땅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만 믿는 자 신자로의 부름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로의 부름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제자들이 나와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만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강력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 스스로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게 됐고 예수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웃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교회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찾아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아멘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것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우린 스스로 스스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그리스는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데요 이사야 45장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성경에서는 내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정하신 목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산유에서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형태야 암흑이야 이 세상에 5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격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심지어 로마스 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현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니까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 부르셨습니까 고른전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에 또 한 번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문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그냥 그분이 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늘 속만 썩이는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도 원하겠어요? 속 썩이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능력도 없고 날 위해 뭘 해줄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할 줄 아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주님께서 뭔가 부탁하실 때에 뭔가 원하실 때에 튕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뭔가 부탁하면 일 시키면 한 번쯤 튕겨야 속이 시원한 그런 분들이 계시죠? 무슨 일을 하고도 안 알아주면 삐져가지고 교회 옮기네 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찾아왔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원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면 절대로 주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 자세가 이런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을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짧게 표현하면 첫 번째 목적은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사역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절대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잘 교제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는데요 그 대가가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셨고요 마침내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과연 우리가 오늘 그 주님과 잘 교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남녀간의 교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교제를 하면 서로 많은 대화를 하고 서로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똑같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먹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게 하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음성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죠 이런 것을 현대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말씀 묵상입니다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 시절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직접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직접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환상 가운데 듣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옳아 우리가 서로 알아가자 그리고 조금씩 변화하자 이것이 교제입니다 인간 간의 교제도 같습니다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에게 맞추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파 때 자주 예화를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부부는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2월 달에 만나 그 전에 한 3년 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2월 달에 만나서 11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빠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저희 집에 가면 다이어리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데 연애 시절에 쓰던 겁니다 만날 때마다 한 사람이 갖고 있고 거기에 편집글이나 일기 형태의 글을 씁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전해주면 상대방이 집에 갖고 와서 그것을 읽고 거기에 대한 멘트를 달고 또 자기의 생각을 편지 형식이거나 또 일기 형식으로 씁니다 서로의 단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희 부부가 급격하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마침내 결혼의 꼬리내서 애 새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우리의 단점 우리가 고쳐가야 할 것들 변화되어야 할 궁극적인 모습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곁에는 이 성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안에의 글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내용의 구체적인 멘트를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이고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를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목적은 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정말 두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교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바로 두 번째 사역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사역도 문제가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가 보면 10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면 10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 일에 되게 분주했어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뭐 했죠?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정말로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집에 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간식이라도 대접해야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여러분 단임 목사님 여러분 지금 신방 왔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겁니까? 하다못해 차례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마르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집에 가게 되는데 그때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두 사람의 성격인 것 같아요 추구하는 바인 것 같아요 마르다는 일하는 것에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말씀은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마르다는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고요 마리아는 교제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를 더 칭찬하시던가요?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제 중심이 아니고 사역 중심이 아니면 사역 중심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이런 것인데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마가범 14장 3절 9절에서 향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한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성격에 보면 300대나눈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였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깨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여러분 한 대나눈이 오니 성인 남자의 하루치 품삭입니다 300대나눈이 오니면 1년치 연봉인 것이요 엄청난 액수인 것입니다 그것을 허비했다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허비했다 저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유다가 얘기하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걸 허비하지? 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지?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셨던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기념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연 기념받을 만한 그런 일일까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예수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8장 31점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다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시죠 그런데요 제자들 반응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뒤에 사건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반대합니다 예수님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가복음 9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때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크냐? 그 논쟁을 합니다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 웃기는 것은요 마가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세 번째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때 역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영광된 자리가 누구의 것이냐 이거 가지고 토론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내가 곧 죽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제국을 건사할 텐데 그때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자의정이 되지? 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니까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아직 예수님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사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깨워 붓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지 마리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예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내 죽음을 이해하는 마리아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내 사역을 이해하는 마리아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당연히 기념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3년을 쫓아다닌 제자들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이 제자들은 사역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둘씩 짝지어 전도 나가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 사역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효제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모습입니까 마르다의 모습입니까 마리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는 마리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리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여서 하나의 뜻을 밝히 분변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맺히며 그렇게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제 없이 일하는 사람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종이라 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구라 칭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친구입니다 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무엇인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드십니까? 최근 저는 주보를 보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주보에 성경통독자 명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도 올라왔네요 벌써 세 번 통독하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십니다 두 번 통독하신 분도 계시고요 한 번 통독하신 분도 계시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 줄 몰랐습니다 성경통독 성경부에 참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것을 공부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려는 열정을 가진 성도님들이 참 많다는 것에 위로를 받게 되고 참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기왕이면 묵상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통독자 쓰는 명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간지를 낄 정도로 그게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장과 팀에서 또 교구에서 몇몇 사람들끼리 카카오톡으로 묶여가지고 그곳에서 말씀 묵상한 이야기들을 올리고 그곳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신 이후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길을 써서 무슨 일 있어도 시간을 만들어서도 가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리고 교제하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애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고 우리의 사역도 더욱 빛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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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